다리부터 지금은 이정도는 잘해요 요거보다 좀 빨리 할게요 나이스 움직일 때 힘 빼고 다리로 움직일 때 힘을 빼주고 다리로 잡을 수 있어야 공이 잡힌다 계속 민다 상체 힘 빼요 좋지 오케이 잘했어요 상체 힘 빼고 하나 둘 좋지 좋지 힘 빼고 움직이는거에요 지금처럼 방금도 방금도 밀었죠 이건 내가 다리가 딱 중심을 잡지 않았는데 공을 친거에요 그렇지 하나 그렇지 좋아요 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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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method 드라이브를 걸 때 방금처럼 치는 감각으로 연습을 해야 힘이 빠지는 거에요 지금은 딱 보면 움직일 때 일단 첫 번째 힘 안 주죠 그리고 다리가 먼저 가서 기다려 주니까 같은 방향으로 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오는 타이밍이랑 내 중심 이동이 만나서 공이 세게 간다 자 이제 조금 빠르게 갈게요 마지막에는 랠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지쳐서 미스 한 거고 지금 잘 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쇼트 여기는 드라이브 그렇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 아까보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지금 드라이브 잘 돼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준비했다가 탁 쳐줘요 그냥 대지 말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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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다 그렇지 그죠 이런 식으로 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힘이 빠진 거고 공을 잡아서 치는 거에요 잡아서 친다는 건 공을 먼저 치고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잡아서 칠 수 있는 거에요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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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그렇지 다리 먼저 움직이고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다시 또 힘 들어간다 그렇죠 자 힘을 빼는 건 언제 뺀다? 움직일 때 오케이 그렇지 자 움직일 때 힘 빼고 그렇지 백 그냥 밀지 말고 그렇죠 백도 집중해요 축 둘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 좋아하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움직일 때 힘 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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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자 지금 마지막에 미스 나긴 했지만 힘이 빠진 거 같아요 들어간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공 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정의를 해주면 움직일 때 힘을 빼요 그래서 닿을 때 탁 중심을 싣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공을 채려고 하지 않아도 이 나오는 힘하고 내가 잡고 있는 힘하고 만나면 공은 세져요 그래야 이게 좀 이상적으로 몸에 무리가 안 가고 부드럽게 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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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느낌이에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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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근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당연히 급하니까 앞으로 들어가겠죠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처럼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공을 안정적으로 칠 수 있어요 이거